사람을 단번에 보고 판단하는 일에 전문가는 없다. 오랜 기간을 통해 사람을 지켜보고 다양한 경험, 여러가지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야지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일을 당했을 때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대도 그렇고 그대의 주변 사람도 그러하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위기가 없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지느니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칠 수 있다. 상처는 정의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라.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으니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득을 보면 반드시 의를 생각하라. 진정한 암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니라.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라.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강직과 의연함, 소박함과 겸손함은 이내 가까우니라.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하느니라.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니라. 기왕 온 바에는 마음을 편히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라.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냐.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원하는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모르지느니라. 군자는 말은 어누래도 행동에는 민첩하다. 지식이란 무릇 알면 적용하고 모르면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예전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날을 결정짓고자 하면 옛것을 공부하라. 절약하지 않는 자는 고통받게 될 것이니라. 모든 것이 저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느리라.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깊은 산속의 영지와 난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향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자 인생명언